한국어학생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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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은요 지금 세종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달다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가정사인데 전화 어디에 받았어요? 대한민국 전화가 있구나 이번 앨범 들려줬어요? 유노분의 10? 모르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?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할 거면서 모르겠어요 저희 노래 중에 나나나라고 있어요 임세준 군과 함께 부르는 이 곡은 기사나 할 것 같은데 나나나의 크로스가 윤우입니다 기사나가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? 근데 뭐 말씀 하셨습니까? 윤우 군은 세종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나나나 크로스 10월달에 그만두고 딩동을 추천했다 여기까지 넘어가는 제2회 이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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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